5, 4, 3, 2, 1 여러분 2024 갑진 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것에는 2024년 갑진 년의 힘찬 시절을 알리는 생시민의 종소리가 널리 널리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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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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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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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화. neuronal. 하나의 유통성. 반가 souper입니다. 하나의 유통성. ANEной 쓰레스테나잉. 24, 3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다같이 외쳐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곳에는 2024년 갑진연의 힘찬 시절을 알리는 생시민의 종소리가 널리 널리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여본한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종소리에 담아서 여러분의 여본을 멀리 멀리 실어 보내겠습니다. 분명히 그 여본이 하늘에 닿아서 이루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4년도에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건강하고 모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첫 번째 타종 희망의 종 11번이 울렸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종을 울려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최진봉 중구구청장님, 동구마을 건축가. 우리 가정에도 부모님과 형제자매, 부모 모두에게 사랑과 정이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구원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종은 1996년에 건립이 됐습니다. 이 시민의 종의 새겨진 문양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의미가 새겨져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부산을 상징하는 파도, 갈매기, 동백꽃 등의 자연환경이 펄개 모양의 물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산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서로의 화합과 그리고 갈등을 치유하는 사랑의 종소리가 널리 널리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평화의 종을 울려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님, 장인화 합산 상공일소 회장님, 노인일자리 인식개선기업 감규훈님, 2023 항저와시안게임 펜싱 금메달 수상선수 송세라님, 2023 한국어 말하기 대회 대상 수상자 모범 다문화가정 음류예 티미나님, 2023 워라벨 우수기업 경진대회 시장상 수상자 박성준님, 오늘 이 부산시민의 종 33번 치는데 여러분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조선 초기 태조 5년에 1396년부터 도성의 문들을 일찍 여닫기 위해 종을 쳐왔습니다. 그 중 새벽 4시에 33번 치는 종을 펴루라고 했는데, 하루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종이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희망과 사랑 그리고 평화가 피어나는 2024년 갑친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친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부산시민의 희망과 안녕을 기원하는 33번의 타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개묘년을 떠나보내면서 갑친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ladünk 사이다치 Indians 이소 아이를 평 celebrated 영 make 소 Cons 많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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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